안녕하십니까 대단한 세계사 강의들 제공해드리는 대세 이희명입니다. 이번 시간은 알렉산드로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알렉산드로스가 과연 영웅인가 전범인가 뭐 이런 말씀도 나눠봤고요. 알렉산드로스의 유년 시절 살펴봤고요. 알렉산드로스가 아버지와 갈등을 겪는 이야기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알렉산드로스가 왕이 되는 모습 그리고 페르시아 원정에 나서는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기원전 336년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필리포스 2세가요 마케도니아에서 페르시아 원정을 출발하려고 준비를 하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에 필리포스 2세가 자신의 딸을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결혼 상대는 필리포스 2세 자신의 부인이었던 올림피아스의 남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을 자기 부인 남동생과 결혼을 시키는 상황이었어요. 아무튼 이 결혼식장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결혼식장에 필리포스 2세가 대중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 필리포스 2세의 호위병이었던 파우사니아스가 다가오더니 칼로 푹푹 찌르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필리포스 2세가 이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 칼을 찔른 파우사니아스는 도망치다 잡혀 죽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필리포스 2세가 속절없이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가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필리포스 2세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배후와 진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 파우사니아스가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필리포스 2세에 대해 원한을 품고 죽였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는 그 배후에 페르시아가 있다는 이야기가 당시에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 원정을 하게 되는 구실이 되는 거예요. 다리우스 3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우스 3세를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할 때 바로 자기 아버지의 원수다라는 이런 구실을 좀 갖다 붙여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배후에 있다는 설도 있었는데 당신은. 그런데 결국 이 필리포스 2세의 죽음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가 누굽니까? 알렉산드로스예요.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요. 이런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이 암살의 배후에는 알렉산드로스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알렉산드로스가 아니어도 알렉산드로스의 엄마 올림피아스일 것이다 라는 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배후의 진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알렉산드로스는 이렇게 왕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잘 닦아 놓은 이 군사력을 가지고 페르시아 원정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알렉산더의 한 장면이에요. 이 사람이 알렉산드로스입니다. 말을 타고 떠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기병대를 이끌었다고요. 당시 알렉산드로스는 기병대를 잘 조직을 해두었고요. 그 다음에 팔랑크스 보병도 잘 조직을 해서 페르시아로 떠났습니다. 이 영화는요. 나름 고준이 좀 잘 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이겁니다. 기병의 모습인데요. 사실 이때 당시 안장과 등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천을 얹어 놓고 위에 타는데 자, 보십시오. 이 배우들도 등자를 안 하고 말을 탔어요. 등자가 이 발을 꽂는 그 장치거든요. 이거 없이 말 타는 거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당시 등자가 없었던 것을 영화가 제대로 구현을 했고 이 배우들도 등자 없이 그 말 타는 연기를 해냅니다. 등자는 나중에 중앙아시아에서 유목민들에 의해서 나중에 전파가 되게 돼요. 이 등자 없이 말 타는 것은요. 굉장한 고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등자 없이 말을 타고 그 위에서 창을 꽂으면 창 꽂힌 자가 창을 끌고 가면 말 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창을 꽂고 그 사람이 버티면 말에서 밀려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등자 없이 말 탄다는 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마케도니아의 이 기병들은요. 그래서 어떠한 훈련을 했냐면요. 말에서 창을 꽂을 때 그 순간 창을 손에서 놓는 훈련도 했었다고 합니다. 잘 훈련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팔랑크스도 가로, 세로, 16렬씩 조직해서 정사각형으로 잘 조직해서 원정을 나서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전쟁의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 군대가 페르시아 원정을 하면서 여러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전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라니코스 전투입니다. 또는 그라니코스 강 전투라고도 불러요. 강 이름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이수스 전투 또는 이소스 전투라고 불리우는 그 전투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우가멜라 전투까지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라니코스 전투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334년이고요. 페르시아로 알렉산드로스 군대가 들어가서 겪게 되는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그라니코스 강에 페르시아의 맵론 군대가 와서 진을 치고 이제 알렉산드로스 군대를 상대하게 됩니다. 그 전투의 모습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페르시아 전체 지도가 나왔고요. 여기 마케도니아에서 알렉산드로스 군대가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이렇게 넘어갔고요. 바로 넘어가자마자 이쪽 동네에 있었던 게 그라니코스 강입니다. 그 그라니코스 강에 페르시아로 알렉산드로스 군대가 쳐들어오자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우스 3세는 뭐 내가 갈 필요까지 있겠어? 이러면서 그 지역 군인들이 알아서 막아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 지역의 총독들이 중심이 되어 군대 끌어모아서 맵론이라는 사람이 지도를 하면서 나가서 알렉산드로스 군대에 맞서 싸우게 된 겁니다. 그 전투의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요 붉은색이 페르시아 군대입니다. 파란색이 알렉산드로스 군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 박스가 진하게 돼 있는 네모 박스가 돼 있는 이 부분이 보병들이고요. 그 다음에 박스에 사선들 들어가 있는 것이 기병들입니다. 자 이쪽이 맵론의 군대고요. 알렉산드로스의 군대가 이렇게 있었고요. 가운데에 그라니코스 강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진을 친 거예요. 당시 페르시아 군은요. 알렉산드로스 군대의 식량이 많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얘네들 원정군이잖아요. 알렉산드로스 군대는 원정군이고요. 페르시아 군대는 홈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티면 얘네가 불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방어를 하려고 진을 쳤는데 이게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방어를 하는 애들이 기병을 맨 앞에 세웠다? 이건 좀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알렉산드로스 진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요. 가운데 팔랑크스 군대를 두고요. 보병들 이렇게 두고 양 사이드에 기병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오른쪽 기병들을 이끌게 되고요. 이 왼쪽 기병들은요. 파르메니온이라는 장군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 파르메니온이라는 장군은요. 항상 알렉산드로스 전투에서 이 왼쪽 면 기병들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인물은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 때부터 전공을 많이 세웠던 장군이에요. 그래서 당시 알렉산드로스 군대 내부에서는 이 파르메니온 장군은 노장이었고 경험이 풍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한 축을 담당하게 하는 거예요. 자 전투는요. 이쪽 파르메니온 군대의 기병이 이쪽을 공격을 하면서 도발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 알렉산드로스의 군대가 이렇게 사선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자 이쪽이 전쟁이 한창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니 이쪽을 많이 신경 쓰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페르시아가 그때 알렉산드로스가 앞장서서 이렇게 강을 건너는데요. 이 그라니코스 강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나라 한강처럼 크고 깊은 강이 아니에요. 그냥 개천 같은 겁니다. 지금도 이제 그라니코스 강이 있는데 거기 큰 강이 아니고 정말 개천 같은데 지금은 옛날 모습과는 좀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옆에 뚝이 좀 쌓여져 있고요. 근데 강이 깊지 않아요. 말 타고 첨벙첨벙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 군대가 이렇게 사선으로 건너갈 때 편했다는 거예요. 강물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사선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쉽겠습니까? 심지어 알렉산드로스는요. 깃털이 달린 휘황찬란한 투구와 갑옷을 금빛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적군의 눈에 잘 띄죠. 누가 봐도 어 쟤 알렉산드로스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알렉산드로스가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입고 전투에 나서는 걸 즐겨 했습니다. 나 알렉산드로스야 이런 모습으로 막 나가요. 그러니 표적이 됐겠죠. 그래서 처음 도강에는 실패를 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재차 시도를 해서 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왕이 깃털 달린 투구 쓰고 화려한 갑옷 입고 첨벙첨벙 강을 건너가니 이 병사들이 같이 용기내어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겠죠. 굉장히 무모한 전투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러면 안 되죠. 사실은 왕이 앞장서서 누가 봐도 알렉산드로스 여기 찌롱 이런 모습으로 나가니 위험하잖아요. 여기서 왕 죽으면 얘네 어떡하라고요. 되게 무모한 전투를 합니다. 자 아무튼 강 건너는 과정에서 성공은 하는데 굉장한 격전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도요. 이때 적병의 도끼의 투구를 맞아서 기절을 하고 쓰러지고요. 도끼는 이 투구를 깼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로스가 기절을 해서 죽을 판이었어요. 쓰러지자 기절을 하게 되자 페르시아 병사들이 죽이러 오죠. 이때 알렉산드로스 군대에 클레이토스라는 인물이 나서서 그 적병들을 물리치면서 알렉산드로스를 가까스로 구해냈고 알렉산드로스는 다시 정신을 차려서 열심히 싸워서 이쪽을 뚫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이래서 페르시아 병사들이 물러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라네코스강 전투입니다. 굉장히 무모한 전투고요. 일설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 파르메니온 장군이 알렉산드로스에게 처음에는 야습을 권했대요. 이렇게 쳐들어가는 거 위험하니까. 그런데 알렉산드로스가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을 건너다가 실패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패한 후에 돌아와서 밤에 야습을 했다는 거예요. 밤에 건너가서 새벽 동틀 때부터 싸웠다는 설이 있어요. 이렇게 싸워서 이겼는데 본인의 첫 실패가 부끄러워서 자기가 실패했다는 사실이 마케도니아 고국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이 전쟁을 이렇게 각색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알렉산드로스는 본인이 영웅이 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앞장서서 싸웠던 모습을 보면요. 다음 전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전투가 이소스 전투입니다. 또는 이수스 전투라고도 하고요. 기원전 333년입니다. 자 이쪽에서 그라네코스 강 전투가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요. 이쪽 부분이 바로 이수스 지역입니다. 자 여기에 페르시아 군대가 알렉산드로스 군대를 막으러 왔습니다. 이때 여기 나타난 페르시아 군대는요. 다리우스 3세가 직접 이끄는 군대였습니다. 저기서 대패를 하고 이제 뚫리게 되자 다리우스 3세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내가 나가서 상대해주마 이러고 나온 겁니다. 기록에는 100만 명이 왔다고 하는데 그 기록 믿는 사람 많지 않고요. 또는 어떤 기록에는 7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10만 명쯤 왔겠거니 이렇게 추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4만 명을 좀 넘는 숫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4만 명 조금 넘는 숫자였다고 하면 알렉산드로스 군대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로스 군대도 그 정도는 됐거든요. 여기 이수스 지역에서 다리우스 3세와 알렉산드로스가 드디어 만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스 전투 모습인데요. 진을 어떻게 쳤냐면요. 빨간색이 페르시아 군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이 군대들이 보병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는 보병을 이렇게 가운데 깔아놨고요. 다리우스 3세가 이 정도쯤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다리우스 3세는요. 항상 보병 후면 중앙쯤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쯤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은 기병들입니다. 기병들을 이쪽에 배치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삼기슬계 페르시아 경보병들을 이렇게 배치해놨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군대가 이렇게 보병들이 배치가 돼 있었고요. 양 사이드에 역시 기병을 둡니다. 그런데 핵심 기병들 전력들을 여기에 둬요. 여기에 두고 이 기병들을 알렉산드로스가 지휘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 왼쪽 날개에는 기병들을 두고 역시 파르메니온에게 막힙니다. 이 파르메니온 장군은 항상 알렉산드로스 전투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적들을 일로 유인해 주고 시간 끌어주면서 알렉산드로스에게 쳐들어갈 기회를 주는 거죠. 파르메니온은 맨날 이런 것만 해요. 이렇게 전투가 벌어집니다. 페르시아 군의 작전은요. 기병으로 여기 치고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이쪽 기병 본인들의 기병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산키스에게서 배후를 치려고 했었던 건데 알렉산드로스의 군대가 여기를 간파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병과 기병을 두고 얘네들을 막아냅니다. 그래서 이쪽은 무력화되고요. 페르시아 군대가 먼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쪽 기병들이 여기 파르메니온의 기병들과 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자 여기에 알렉산드로스 군대 여기 전력이 다 있잖아요. 주력이 다 여기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치고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에 개천이 흐르고 있었는데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알렉산드로스가.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서 보병들이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데 여기는 기병 대 기병이잖아요. 여기는 기병 대 기병인데 여기는 기병, 보병 대 여기는 다 보병뿐이에요. 페르시아 군대가. 기병들로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뚫렸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다리우스 3세를 죽이러 들어가는 겁니다. 알렉산드로스 3세가. 이래서 다리우스 3세가 도망을 쳤어요. 왕이 도망치자 얘네들 와르르 와야 되면서 도망을 쳤겠죠. 이게 이수스 전투예요. 이러므로 인해서 이제 페르시아 깊숙이 알렉산드로스가 들어갔는데 이수스 전투를 하면서 자리를 잡게 된 알렉산드로스는요. 갑자기 방향을 틀어요. 틀어서 이제 주변의 항구들을 마케도니아의 육군으로 장악을 해나갑니다. 페르시아는 해군들도 셌잖아요. 그런데 그 항구들을 육군으로 봉쇄하면서 페르시아 해군을 무력화 시켰고요. 그러면서 이집트까지 내려갑니다. 마케도니아 군대가 아니 페르시아 잘 쳐들어가다가 왜 이집트 쪽으로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점령을 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집트 지역은 식량 생산이 많았어요.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식량 확보를 위해서 이집트를 먼저 장악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페르시아 깊숙이 다시 더 들어가게 되는데 페르시아 깊숙이 들어가서 벌어지는 가우가멜라 전투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